툭툭 썼는데 짠! 안녕하세요. 공치는 춘식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스크린 왔습니다. 오늘은 서산수에서, 카카오 제일 어렵다고 하죠? 서산수에서 라베 도전. 화이팅! 1월 306m 첫방으로 오직 안 맞네요. 살았죠? 살았으면 됐습니다. 러브 트윙하세요.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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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의 남째를 잘 쳤어요. 139, 워막이 있을 거니까 149. 149. 레디? 춤으로 놀아! 와, 잘 쳤죠? 샷! 풀컵 중앙에서 왼쪽으로 넥컵 이상 보세요. 레디? 아깝네. 레디 컷! 아, 잘 쳤다. 자, 4번월. 승리하십시오. 목표 지점 건지 높이 확인하세요. 자, 페이드! 페이드. 정확한 페이드 맞죠? 바람이 쎄네요. 클럽 선택을 신중히 하세요.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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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컵 바로 보세요. 레디? 오 좋아. 5.1. 그렇죠 나이스 자 4번을 못 들고 1번이 나이스 5번을 수행하십시오 자 보시고 준비되시면 수행하세요 자 3 레디 레디 아 이거 안 돼 이거 벗꽂이만 좋았어요 이거 안 돼 안 쪘어 탈출각 확인하시고 수행하세요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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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폭력이 빙빙했는데 풀컵 중앙에서 본체로 세컵 보세요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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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ама 레디 레디 60번원 ready? 잘갔어 자 가보자 가자 거리가 많이 나갈 수는 괜찮아요. 안 깨본 거야? 아아.. 수행하실 차례입니다. 속상하네. 너무 크다. 아 이뻐, 허리가 너무 쉽다. 렛잇? 렛잇? 와우! 잘 쳤어. 잘 붙였어요. 잘 붙였어요. 풀컵 중앙에서 왼쪽으로 두컵 판을 봤습니다. 렛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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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 것입니다. 렛잇? 쉘버 롤 파퍼! 수행하십시오. 렛잇? 렛잇? 바람은 가만히 하세요. 렛잇? 저게? 저거가. 렛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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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잘 맞네. 렛잇. 렛잇? 렛잇? 레디 표 표 표 표 그렇지 더더더더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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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잘 듣죠 에이프론이지만 커팅 잘하실 수 있어요. 레디? 자, 8번 월 파3. 수행하십시오. 바라보시고 준비되시면 수행하세요. 레디? 아, 열렸다. 에저드야? 저기 봐. 아, 열렸다. 열렸다. 수행 준비하세요. 수행하십시오. 이번에는 멋진 수행이 되길 바라리. 자, 멋진 수행으로 내려갈게요. 멋진 수행으로 보여주세요. 레디? 아까보다 훨씬 좋았어. 아까보다 안 좋았어. 시비에이프. 레디? 어, 왠지 칩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칩. 안나오냐? 안나와 안나와 그대로 파팅하세요 레디 레디 자 두번월 파이브 오버룩 두번월 레디 5번은 안되겠습니다 3번을 쳐야해요 바람이 세네요 클럽 상태를 심수리 레디 레디 4번을 쳐야해요 4번을 쳐야해요 하아 진짜 안맞은데 왜 안맞은데 어머니 왜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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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3번을 쳐야해요 레디 아프지 않죠? 좋은 추어 네 품컵 중앙에서 커니 창 한 컵 반 잘해보세요. 레디? 춥한 컵만 잘 정답! 나이스! 정답! 한편 없지만 머리 아닙니까? 나이스! 자 10번 승리하십시오. 레디? 다름은 가만히 하세요. 과정이 예뻐야 하는데 과정이 안 될 것입니다. 겨우 겨우 자 살면 됩니다. 페이스 아닙니까? 페이스에 들어. 페이스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었어. 네. 페이스. 네. 네. 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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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불꽃 중앙에서 원정만 두꺼판을 봤습니다. 레디? 자 두꺼판 7.5 아 하나의 나이 나 자 11번을 바쁘게 승리하십시오. 레디? 맞바람이니 참고하세요. 레디? 와... 전체적으로 안 말이네. 아... 해외이죠? 이야... 와... 말쳤다. 170만원 치마를 하나 여기서 가져가야 될까요? 수빈하세요. 힘을 못 주겠어요. 아...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네. 자 스코어가 오늘 스코어가 중요합니다. 과정은 음막이지만 스코어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레디? 자... 자... 올라마 가면 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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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불꽃 중앙에서 원정만 두꺼판을 봤습니다. 레디? 네. 염막이지만 하는건 캡처 쟤 12번은 탑타입 수영하십시오. 레디? 레디? 바람이 제일 멍미나 532미터 레디 가리키디 멍미나 많이 만드세요 거리가 많이 나갈 수 있는 편이에요 바람이 쎄래요 클럽 선택을 신중히 하세요 레디 바람이 쎄래요 클럽 선택을 신중히 하세요 레디 앞으로 뛰어 부끄러워 불꽃 중앙에서 도커팔을 받습니다 리디 자, 13번을 시작하십니다. 자, 나쁘지 않습니다. 자, 13번을 시작하십니다. 잘 맞았네. 잘 맞았네. 훌컷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두 컵 보세요. 오른쪽 두 컵. 레디? 나갔다. 아쉽네요. 괜히 어려운 것 같아요. 못 쳤어요. 훌컷 중앙에서 왼쪽으로 두 컵 보세요. 어, 못 쳤어. 자, 나쁘지 않습니다. 14번은 팝팝. 승리하십시오. 오르막이 레디? 폭발함이라 왼쪽으로 흘려질 수 있어요. 자, 안 맞을 때 치는 겁니다. 어, 죽지마. 잠깐만, 이게 좀 뚫고 있는데. 신경하십시오. 전세 수행해 주세요. 신경할 수 어려운 걸 읽어라. 신경하십시오. 신경하십시오. 통상시 리듬으로 수행해 주세요. 솔리, 지금 가슴이 아맨. 피하자. 신경하십시오. 엄맨. 수행하기 시작해 주세요. 네, 바로 나오세요. 손님의шего 힘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방으로 손에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틴은 한 방으로 손에 다 담았어요. 이틴은 한 방으로 손에 다 담았어요. 래디? 좋았죠? 완전 좋았죠? 좌측으로 한 클럽정으로 갔습니다. 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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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깝다. 자, 15번. 수용하십시오. 뒷발음 확인하세요. 래디? 래디? 아깝다. 조금만 더 봐. 조금만 더 봐. 러브. 뒷발음 보세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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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깝다. 예전같이 가득. 아 옛날이여. 래디? 레디? 아 깝다. 아깝다. 아 이거 뭘? 뭐랬지? 쁘히놨다니. 쭛쭛쭛쭈압. 쭛쭛쭛쭛쭛쭈압. 래디? 그렇죠 와 그래 오케이 30 우측 반 컵 레디 그렇죠 아 아주 좋은 거리 자 16번 홀 파트 3 수행하십시오 자 5번 홀 파트 3 자 5번 홀 파트 3 7, 7, 8 레디 아 짧은 것 같아 어 이거 좋아 나가네 러브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술 마세요 레디 하나 넣었지 꺅 으 아 아 아 크네 crank 물 Acoustic 불컵 중앙에서 왼쪽으로 두컵판을 봤습니다 레디 렛이? 렛이? 17번원 렛이? 17번원 렛이? 아아! 돈 난데! 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렛이? 나쁘지 않습니까? 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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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창으로 치고도 6번 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중간에 과정은 엉망이지만 할수록 결과로 보여 드리겠다. 골프는 결과 아닙니까? 오늘 너무 행복해졌고요. 드라이프도 안맞고 라이언이 안맞아서 5번으로 조절을 해주시기도 하고 했지만 와우 너무 기분 좋은 스코어가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정도 좋은 모습으로 검은지 숙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